지난 3월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열이 나면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. 최근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. 약사회와 보건당국이 같은 성분만 있다면 다른 해열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.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3월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은 뒤 열이 나면 해열진통제를 먹으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특정 제품명을 언급했습니다. 이 발언 이후 타이레놀 수요가 급증했습니다. 일부에서 품귀 현상이 생길 정도입니다. 덕분에 제조사인 얀센의 1분기 타이레놀 매출은 14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%나 증가했습니다. 이런 타이레놀 품귀는 백신에 대한 공포가 나은 현상이란 게 약학계 설명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는 타이레놀 대신 백신 접종 후 복용 가능한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약만 70여 종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해열과 진통 효과를 발휘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중요하지 특정 제품명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SBS 비즈 이현나입니다.